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치증권과 3프로tv과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 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12월 24일 목요일 밤에도 지금 약 2400분 정도가 현재 유튜브에 접속해 계시고요. 또 팟캐스트 팟빵에도 적지 않은 숫자가 계신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12월 24일 지금 이 유튜브를 보고 있다? 혹은 팡팡 듣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린 돈이라도 벌어야 됩니다. 이거라도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목적이 없어집니다. 자 오늘 12월 24일 그래도 글로벌 마켓 브리핑은 또 해야 되겠죠. 역시 저와 같은 운명이신 박광남 연구원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어쩌다가 오늘 또 이렇게 오셨나요? 일의 일환이잖아요. 좋은 소식들도 이제 뭐 증시 저희가 연말을 앞두고 아무래도 최근에 상승에 대해서 피로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실 테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저런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그런데 조금이나마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네 그래요. 어떤 이유도 뭐 이렇게 썩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12월 24일입니다. 오늘도 저희는 여기 계신 지금 한 삼촌분들께 전해드려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럼 하나하나 일단 중국 사항부터 그러면 살펴봐야 되겠죠. 네 금일 중국 시장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개인적으로는 금일의 하락의 내용은 좀 투자자분들에게는 기분이 좀 좋지 않은 아 그래요? 네 내용이었다. 어떤 내용이 뭐 언론 보도 보시고 오늘 아마 댓글에서도 많이 언급하실 것 같은데 금융당국이 이제 알리바바 관련돼서 또 이제 엔트그룹을 소환을 하고 알리바바 관련된 질책 내용이 알려지면서 네 전반적으로 좀 투자 심리 악영향을 미쳤고요. 그래서 시총 상위주 전반적으로 다 조정을 받아서 네 지수는 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오늘 홍콩 시장이 오전장만 열렸어요. 네. 네 거기도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아서 오전장만 열렸는데 이제 알리바바가 대략 한 8% 정도 하락을 했고요. 네. 그리고 뭐 징동, 메이투한 디앰핑, 알리건강, 징동엘스 등 플랫폼 기업들의 주가가 전반적으로 이제 크게 밀리면서 항생테크 지수가 대략 한 마이너스 3.36% 정도 빠졌거든요. 지수가 3.36%?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게 이 언급한 내용처럼 투자 심리가 전반적으로 좀 좋지 못한 하루였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좀 강세를 보였던 음식료라든지 아니면 자동차 섹터라든지 이런 데서도 동반적으로 좀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좀 빠졌습니다. 뭐 본토 증시에 한해서는 사실 하락폭 자체는 크지는 않았습니다. 상위종합이 마이너스 0.57, 심천성분이 마이너스 0.7일 정도 빠진 거니까 다만 제가 이제 내용이 좀 좋지 못하다고 말씀드린 내용은 좀 더 이제 앞에 시황 말씀드리고 그 뒤에 좀 이야기를 덧붙이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실 제가 음식료하고 자동차 섹터 하락이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반면에 이제 석탄하고 전력 부분에서는 좀 강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사실 어떤 내용이냐면 호주산 석탄 수익 금지 이후에 아시겠지만 일부 지역에서 지금 전력난이 발생한다는 언론 보도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면서 석탄 가격이 급속도로 뛰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석탄 기업은 원래 석탄 가격을 일단 1일 가격처럼 고시를 하는데 이거에도 부담을 느껴서 일거래로 고시를 하는 게 아니라 시간당으로요? 그 운반 차량이 도착하는 시간대의 석탄 가격을 고시를 할 정도로 지금 변동이 심한 상황이다. 석탄이요? 그 시가 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업계 전반적으로 공급 부족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린시라는 데에서 종합 석탄 가격이 톤당 약 470위안 정도에 거래가 된다고 하는데 지난 5월 대비해서 한 150위안 정도가량 상승을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대략 퍼센트로는 한 50% 정도 증가한 수치. 물론 이제 겨울이니까 일반적으로도 여름에 비해서 올라가긴 하는데 그래도 전년 대비에도 상당히 차이 나는 폭으로 올라갔다는 이야기가 좀 있고요. 차이 나는 차이 났다. 그렇게 한번 갈까요?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잖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석탄 가격의 상승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관심을 두고 지켜보는 이유는 저희가 아실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 원자재 가격 최근의 추이들이 강한 2, 3일 정도 조정을 보이긴 했으나 최근에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보였고 운임지수 같은 것들도 되게 많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들이 일종의 구조적인 인플레이션을 이제는 정말 만들어낼 수 있는 건가? 많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는 이 움직임들이 얼마나 폭과 기간이 어느 정도 될지 개인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보려고 하는데요. 아직은 작년 이맘때 중국에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돼지고기 가격이 폭등했던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 이 시점에 보면 굉장히 가격이 안정화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단순히 호주산 석탄을 수출 금지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잠깐의 날씨의 영향 혹은 코로나로 인해서 공급이 좀 갑작스럽게 줄어들면서 일어난 일인지 일시적인 일인지 장기적으로 추세적으로 나타나는 일인지는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만약에 추세적으로 더 석탄가격이 인상이 많이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까? 일단은 석탄가격이 올라가면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고요. 이제 물가가 올라가는데 사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중국의 CPI 지표는 사실 근원 같은 경우에는 계속 0.5%로 한 3, 4개월 내 고정이 되어있고요. 식품하고 에너지를 제외한 물가 지표, 식품을 제외한 에너지 지표는 0.0%로 거의 디플레 우려가 있다는 수준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어느 정도 인플레가 나오는 건 나쁘지 않을 수 있다고도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저효과 때문에 지금 이런 디플레 우려가 나타나는 거지 실제로 중국의 물가 수준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나타나는 형상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물가 상승률이 실제로 올라올 때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시중에 풀린 돈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에 비해서 통화의 유통속도는 굉장히 떨어져 있는 글로벌리는 그때 그 유통속도가 만약에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라는 고민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금일 중국 시장의 하락이 썩 기분 좋지 못했다. 투자자 입장에서 기분 좋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사실 민간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좀 강하게 중국 정부에서 제재에 나서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건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 굉장히 반갑지 않은 시그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 알리바바라고 하면 중국에서 가장 큰 시가총장을 갖고 있는 기업인데 이런 정부의 발언으로 인해서 최근에 하락한 폭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어느 투자자가 이 시장에 대해서 믿음과 신뢰를 갖고 투자를 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요. 라는 고민이 분명히 저는 좀 투자자분들도 들고 저도 사실은 오늘은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알리바바가 앞으로 그러면 완전 망가지는 거냐 아니면 얘네가 해체를 시키거나 이런 것까지 얘기할 단계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일련의 조치들은 분명히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는 있다는 판단이 좀 들고요. 그런데 국제사회에서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중국이 그런 얘기를 잘 듣지는 않죠? 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아직까지 이런 기업들이 크게 부패를 저지르지 않은 상태에서 기업이 크게 망가지거나 했던 케이스는 없었기 때문에 기분은 나쁘지만 일단은 한 번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다만 당분간은 이 투자심리가 개선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지금 타겟팅을 해서 중국 정부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국 중시는 내일도 개장을 합니다. 중국 중시는 내일도 개장을 하는데 홍콩은 안 하고요? 네. 홍콩이 안 하기 때문에 국내 투자자분들은 거래하실 수는 없습니다. 25일이니만큼 굳이 시장 보시는 것보다는 하루 정도는 푹 쉬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중국이 외국 돈 들어오는 거 반갑지 않아서 이런 일을 일부러 하지는 않겠죠? 사실은 그러기에는 저희가 최근에 중국이 하고 있는 이런 구조적인 변화의 모습에 대해서 좀 봐야 되는데요. 제가 FDA, FDI 외국인들의 직접 투자 비전을 보시면 그게 대략 10년치를 보시면 거의 10년째 증가입니다. 그리고 올해까지도 아직 12월치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작년 대비해서도 증가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전반적으로 중국 시장에 대한 뷰 자체는 좋고요. 그리고 중국 당국 입장에서는 그러면 왜 금융시장을 개방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어느 당위가 있냐면 부채의 당위가 있습니다. 이제 사실은 부채를 더 이상 확장시켜서 기업의 성장을 이끌어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자본화시킬 필요가 분명히 있거든요. 기업이 자본조사를 통해서 투자 자금을 모집하고 거기서 성장을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형태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는 게 싫어서라기보다는 이건 제 순전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냥 마윤 회장의 행태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라는 게 오히려 더 맞지 않을까 합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있는데 그건 워낙 시스템이 서로 다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유럽 상황도 한번 살펴보죠. 금일 유럽 증시는 일단 대부분은 반장이 열렸기 때문에 마감을 했고요. 오늘 원래는 영국의 브렉시트 관련된 협상이 오늘 좀 타결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다만 속보에 따르면 다시 또 약간의 도착상태에 빠졌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어업건 관련된 내용 때문에 그래서 몇 시간 정도 더 걸린다라는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사실 그 전에 브렉시트 관련해서는 좀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파운드 환율이 한 0.9%, 0.1%에서 0.9% 정도 강세를 보였거든요. 달러 파운드 환율이. 그런데 지금은 그 이슈가 나온 이후에 조금 하락을 해서 플러스 한 0.64 정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아직까지 파운드 환율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는 이 브렉시트에 관련돼서는 노딜로 가는 것보다는 오늘 내 시간은 지연돼도 뭘 하긴 할 거다? 타결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보지 않을까. 굉장히 저도 좀 지루하네요. 여기도 진짜 대단하네요. 이 오랜 시간을 계속 되니 안 되니, 되니 안 되니, 되니 안 되니 그런데 그렇게 오랜 시간을 끈 만큼 저희가 투자자 입장에서도 조금은 더 기다려줄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 이렇게 오래 끌수록 안 할 거면 이렇게 오래는 안 끌겠지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브렉시트 관련돼서 이제 시장의 컨센서스는 만약에 실제로 노딜로 간다 손치더라도 그 임팩트에 대해서는 굉장히 국지적으로 끝날 확률이 높다라는 전망들을 많이 내놓고 있어서 하도 끄니까 실제로 일어났을 때 금융시장에 미치는 여파가 어느 정도일까를 고민해보면 지금 별로 영향이 크지 않을 거라는 예상하는 뷰가 좀 많은 것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말씀을 좀 드립니다. 하도 이 이슈를 많이 얘기하니까 다만 이제 실제로 어쨌든 브렉시트가 노딜로 안 끝나고 협상 타결이 된다고 하면 이제 저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달러의 추세에 영향을 미친다는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파운드랑 유로화가 강세로 전환될 수 있는 조금 더 강세로 갈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반대로 달러의 약세 기조가 조금 더 탄력을 받을 수 있거든요. 최근에 아시겠지만 89.7 정도까지 밀렸다가 되돌림 현상이 좀 강하게 나타나긴 했었습니다. 수치적으로는 아니지만 추세를 되돌리려는 움직임이 한 번 있었고 그런데 그 움직임이 다시 좀 멈춰진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모습을 한 번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유럽의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는 역시나 영국과 독일은 계속적으로 안 좋은 지표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영국은 거의 4만 명에 육박하는 일일 확진자가 나왔고 독일도 한 3.1만 명대의 일일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좀 더 좋지 못한 소식은 제가 과거에 아일랜드가 유럽의 어느 국가보다 굉장히 선제적으로 그리고 강도도 굉장히 높은 락다운을 시행을 하면서 11월 달에 코로나 확진자 수가 대폭 줄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아일랜드마저도 지금 다시 코로나 확진자 수가 한 900명대 이러면서 2차 웨이브 때에 육박하는 수준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는 조금 더 안 좋은 얘기가 영국에서 발병한 변종 바이러스가 아일랜드에서도 발견이 됐고요. 이거 확산세가 확산이 훨씬 잘 된다는 네. 싱가포르에서도 발병이 됐다고 하는데 영국 정부에서는 대략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염률이 한 70% 정도는 기존보다 높은 것 같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영국에 있는 전염병센터라는 데서 연구조사를 해서 결과 발표를 했는데 대략 한 56%가량 전염성이 높다라고 결과 발표를 했습니다. 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백신이 유통되는 속도나 백신을 투여하는 그런 속도의 차이와 한동안 이 변종 바이러스로 인해서 조금 더 감염력이 높아진 그런 효과들이 어떻게 좀 시장에서는 반영이 될지 좀 이제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되는 문제인데 어쨌든 백신 투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여전히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저는 제한이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다만 아시겠지만 락다운의 기간이 제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장기화되고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던 것 같아요. 점점 더 장기화되는 것 같아요. 백신을 맞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염력이 높은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오면서 이런 락다운을 더 길게 끌고 가는 형태들이 나타난다는 게 사실은 이게 연구적인 피해가 늘어난다는 점을 저는 이제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더라고요. 3개월 락다운 했을 때 별로 그래도 이제 버틸 수 있었던 데들도 아예 그냥 폐업하거나 이런 것들이 늘어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그 연구적인 손상을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유럽 상황도 한번 저희가 쭉 살펴봤습니다. 이제 미국 남았군요. 네. 오늘 미국 시장의 선물 지수는 대체적으로 한 0.1%대 강보합권 정도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 발표된 미국의 지표 먼저 말씀을 드리면 11월 내구제 주문 건수가 한 0.9% 플러스로 발표가 되면서 시장 예상치를 상회를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한 80만 명 정도로 발표가 되면서 시장 예상치인 88만 건을 좀 하회하면서 그나마 지금 긍정적이었던 거는 코로나가 11월 달에 굉장히 확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표 자체는 그래도 조금은 소폭 개선되는 움직임들이 나타났다는 부분. 또한 그리고 언론 보도에서 미 국방부가 화이자 백신 1억 회분을 추가로 확보한 소식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경제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은 더 대폭 올라갈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의 보건복지부 장관님도 이번 추가 구매로 인해서 원한다면 2021년 6월까지 모든 미국인들이 접종할 수 있는 물량을 확보를 했고 이런 자신감이 미국 국민들에게 심어질 수 있을 거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는 2분기에서 2분기 중반에서 3분기에는 집단 면역체제가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자신 있는 이야기를 좀 하셨고 그것 때문에 코로나 확산세가 있고 사망자가 늘어나도 증시는 크게 그 모습을 반영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분을 추가로 확보했대요? 우리는 이게 잘 안 돼. 저는 사실 미국이 코로나 확산이 됐을 때 이걸 컨트롤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이게 강대국의 민낯인가?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반면에 이런 모습을 보면 역시 강대국은 강대국이구나. 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더라고요. 방송 보시는 분 가운데 아마 미국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 어떻게 계신 데에서 백신 맞으신 분은 아직 없으시죠? 혹시 계시면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추가 부양책하고 예산안 통과에 대해서 불확실성은 좀 여전하다. 전일 부양안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수정 요구를 했죠. 수정 요구를 했고 오늘은 국방수권법에는 거부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렸었는데 사실은 차라리 이 예산안과 추가 부양책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차라리 그 그림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어떤 메커니즘이죠? 왜냐하면 거부권을 행사하면 바로 의회에서 재표결을 붙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할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에도 불구하고 통과가 되는 겁니다. 3분의 2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그 법안들이 통과가 됐을 때 3분의 1을 훌쩍 넘은 수치로 통과가 됐었기 때문에 다시 그렇게 된다고 가정을 하면 넘어갈 확률이 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봤었는데 만약에 시간을 끄는 경우도 예시로 들어주더라고요. 소위 그렇게 되면 포켓 거부권이라고 해서 서명을 안 하고 버티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대통령의 법안이 공포시한이라는 게 있는데 공포시한이 언제까지냐면 대통령이 법안을 받은 후 일요일을 제외한 10일입니다. 아직까지 법안을 못 받았어요. 2주 정도? 아, 일요일만 제외예요? 네, 일요일만 제외입니다. 그래요? 그럼 일단 열흘이 지나가면 내년이에요. 내년입니다. 그런데 내년 통과되면 되지. 그런데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내년 통과되면 문제가 되는 게 당장 26일이면 실업수당 청구 고조해주던 게 마무리가 되고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일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소위 지금 집에서 퇴거 유예 조치 받으신 분들이나 은행으로부터 이자를 감면 조치를 받고 계신 분들 그것까지도 다 마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리스크가 분명히 좀 있습니다. 다만 이 리스크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서명을 안 하시고 열흘이 지나면 원래 같았으면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의회가 정식 회기 중이라면 서명을 안 하고 열흘을 버티신 이후에 그냥 법안이 자동으로 통과가 됩니다. 서명을 안 한다서는 쳐도. 그런데 회기가 1월 3일 날 끝나거든요. 그럼 열흘 지나면 어쩌면 회기가 지나가버리는군요. 회기가 지나가면 자동 폐기됩니다. 폐기가 돼요 자동으로? 그러면 이제 법안을 상정을 다시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시간이 또 걸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연말에 공료되는 이런 지원책들을 고려를 했을 때는 그런데 그거를 만약에 이렇게 거부를 하거나 서명을 안 해서 만약에 그런 사태가 벌어졌을 경우에는 정치적인 부담을 또 많이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빼서 합의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저는 증시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작은 불확실성도 사실은 최근에 강한 상승이 이어졌던 증시에는 부정적으로 여겨질 수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은 더 이 부분을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애플 자동차 아주 뭐 어제 그제부터 난리인데요. 그거 관련돼서 갖고 온 소식이 있으시군요. 골드만삭스에서 애플 자동차 관련돼서 나온 이야기가 있어서 이것만 마지막으로 전달을 드리고 가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애플은 이미 뛰어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개발 및 통합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성차 사업을 영위할 수는 있다. 좋다라고 생각을 한다. 다만 일단 사업 자체가 현재 애플이 갖고 있는 사업 대비해서는 점화진 사업이기 때문에 동사의 전반적인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그에 대한 예시로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골드만삭스에서 애플에 대한 목표 주가가 75달러예요. 그런데 낮잖아요 굉장히. 75달러? 네. 맞습니다. 목표 주가가요? 네. 맞습니다. 골드만삭스가 그 전에 장본부장님께서 테슬라 굉장히 낮은 주가 하신 것처럼 비슷하게 골드만삭스에서는 애플 주가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턱없이 낮은 수준이죠? 네. 맞습니다. 테슬라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은 아닌데 그래도 현재 주가랑 비해 봤을 때 굉장히 낮은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제 어쨌든 배터리의 기술력에 대해서는 모노셀 기술이라는 배터리에 대해서 탑재를 할 거라고 보는데 이 모노셀 배터리에 대해서는 아마 오늘도 굉장히 감론을 방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모노셀은 뭐예요? 네. 머스크도 관련돼서 이야기를 좀 하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정확하게 이 모노셀이 의미하는 것에 대해서는 회사가 밝힌 바는 없으니까 이제 골드만삭스에 해석을 하자면 파우치와 모듈을 없앤 배터리 셀의 용량 자체를 키워서 이제 배터리의 주행거리를 늘리는 거라고 하는데 제가 이해한 바로는 어떤 거냐면 최근에 이제 CATL에서 하고 있는 셀 투팩 방식이라는 게 모듈을 없애고 셀을 바로 팩에 팩핑하는 형태로 해서 이제 용량을 늘린다고 하면 그럼 여기서는 셀에도 셀의 껍데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없앤다. 그러면 이 모노셀 기술은 소위 이 셀의 껍데기 부분도 최대한 없앨 수 있을 만큼 없애서 없는 것 자체를 이제 셀을 이제 적층을 시켜서 쌓는 형태 그래서 큰 셀을 만든다는 이제 구조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은 LFP라는 양극제를 사용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NCM으로 갔을 때는 훨씬 더 위험성이 큽니다 이렇게 일어나기 때문에 만약에 케이스를 없앴을 때 네. 아마 유지하기가 어려워서 좀 더 그런 구조적인 단단함을 갖고 있는 LFP의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닐까라는 추측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거는 아직까지는 추측사항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사업의 수익성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애플의 그로스마진이 지금 대략 한 40% 정도 달하고 테슬라가 마진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20% 정도라고 합니다 애플이 40%예요? 네. 맞습니다. 그로스마진이. 이제 OP마진이의 대략 한 24%인데 아시겠지만 자동차 글로벌 메이저 이제 내연기관 자동차 업체들은 OP마진이 한자리 하이싱글 정도 혹은 미드싱글 정도 나오거든요 그로스마진이랑 OP마진의 차이는? 이제 매출, 일단 OP마진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영업이익이니까 영업이익률이 대략 한 24%인데 대략 완성차 업체들의 영업이익률은 7에서 한 8, 9% 정도니까 애플이 이런 자동차 사업에 뛰어들면 20%의 이제 GP마진이 나온다 손 치더라도 그리고 그분의 OP마진은 낮을 테니까요 기존의 이제 마진보다는 낮아지니까 수익성에 좋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골드만삭스의 이제 논리인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저도 생각하면서 반박을 하자면 애플이 자동차를 팔아서 마진을 많이 남기자는 전략은 아닐 겁니다 골드만삭스 맨 마지막에는 언급을 했는데 낮은 수익성 전망에도 불구하고 애플이 이와 같은 신사업에 진출하기 위한 궁극적인 이유는 미래의 소비자들이 자율주행차에서 시간을 많이 보낼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 이라는 코멘트는 했어요 그렇겠죠 사실은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이런 플랫폼적인 가치도 사실은 저는 밸류에이션을 했었어야 된다고 봤는데 순수히 그냥 자동차의 판매 대수와 마진이 기존의 사업 대비해서 좋지 않으니까 이 사업한다고 손치더라도 수익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야라는 보고서는 사실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동의가 되는 보고서는 아닙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만약에 소프트웨어적인 부분까지도 밸류에이션을 했다고 치면 좀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애플에서 자동차를 만들어서 팔게 되더라도 설령이 잘 팔리더라도 다른 전체 마진으로 보면 오히려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목표 가격을 더 내렸다는 거죠?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유지를 했죠 유지 낮은 가격으로 이 차 발표를 하고 애플 주가는 더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 부분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게임 체인저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이 전략을 평가절하했다 그런데 그 평가절한 전략 자체가 이런 플랫폼적인 비즈니스로 바라본 게 아니라 단순히 차량, 디바이스를 하나 더 파는 정도의 수준으로 계산을 했다는 부분인 거죠 애플카 기대가 많은데 앞으로 한 3년 이상은 지나야 그래도 모양이 좀 나오겠죠? 오늘 대만 언론에서는 21년에도 발매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서는 그것도 약간 신뢰성이 있다고 생각은 안 하고요 지금 언론에서 로이터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대략 한 2024년, 3년 이때 정도는 윤곽이 나오고 봄 발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미국 백신 상황 좀 여쭤봤는데 현재 리한나님께서 캘리포니아에 살고 계시고요 남편의 주치의 분이 내년 2월에 백신 맞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친구 아들 분은 이미 백신 접종을 마쳤다고 합니다 이미 맞은 분들도 계시고 아마 내년 초 정도에 굉장히 집중적으로 많이들 맞으시는 모양이죠 우리도 얼른 확보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에 박광남, 우리 천임연구원님 바로 이제 대구로 가십니까? 네 가셔서 어떻게 산타 할아버지가 되시나요? 그거는 아니고요 개인적으로 맥주 한 잔을 시원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선물 같은 걸 넣어주고 이런 거 안 합니까? 누구를 위한 선물을 말씀하시는 건지 제 와이프를 위한 선물은 내일 같이 아 그렇습니까? 함께 가서 원하는 걸 고르기로 아 그렇습니까? 말씀을 드렸죠 말씀을 드렸군요 아주 좋으신 분입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그러면 집에서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브니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 고맙습니다